드디어 첫 출근이다 이 회사에 내 모든 열정을 바치겠어 저분은 내 사수? 자, 하면 형님! 안녕하십니까? 올해부터 아주 굿이에요 굿 신입사원한테 부끄럽지 않나? 역시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야 기용식, 나 커피 한 잔만 달달하게? 네, 알겠습니다 통 자바칩과 휘핑을 듬뿍 껴뜨린 초코 자바칩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음, 차물로 탔었네? 난 빠리빠리 산 게 좋아 앞으로 잘해보자고 네, 알겠습니다 오, 안 돼! 저, 한 명 부장님, 제가 잡았습니다 보니깐 아주 빠르던데? 신입인가? 네, 그렇습니다, 회사님 음... 아싸, 지각 안 했다 민지씨 이거 CC 좀 열어줘 통화 좀 드렸어요 아, 기용식 이거 아삽으로 팔로우업 좀 해줘 이스터빌리티하게 네, 알겠습니다 저, 한 명 뭘 이런 걸 아삽으로 근데 왜 선배는 마파를 안 해주지? 상무님한테 보내는 첫 메일이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예측해서 보내요 네, 알겠습니다 저, 한 명 자! 메일 확인하고 회식 부탁드린다길래 통수회식을 열어봐 울금이 아주 고맙다 내 인생처럼 쫙 펴졌네 척하면 착! 지크 파래나이트 탱 탱 탱 탱 탱 탱 탱 탱